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 모든 잡념스러운 것을 내 머리에서 다 치우기 위해서 앉아, 호흡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잊어버리고, 오직 남한 것, 오직 내 안에 있는 저 깊숙이 있는 나를 찾기 위해서 조용히 앉아서 귀도 닦고, 코도 닦고, 눈도 닦고, 모든 잡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오직 내 안에 있는 저 깊숙이 있는 나만 찾아서, 눈, 눈, 눈을 닦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를 찾고, 이것이 되야만이 여러분이 이제 대공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처음 와서, 동료들하고 와가지고, 밖에서 하는 것 같이 기억이 들어와서, 막 또 이 얘기하고, 남의 얘기하고 막 조글조글하고, 금방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지 못하고, 나를 찾는, 내가 나를 찾지 못하고 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억울성설이에요. 절대 되겠지 않아요. 여러분을 찾지 못하고, 나를 찾고, 다른 사람을 찾고, 집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작은 기회에서, 집에 들어가서도, 잠깐 동안, 여러분이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하고, 잠깐 앉아서, 여러분을 찾는, 진정한 여러분을 찾아야만이, 진정한 여러분을 찾아야만이, 진정한 여러분을 찾아야만이, 진정한 여러분을 찾는, 좋은 기운을 만들어서, 내 가족들한테, 그 좋은 기운에서부터, 내 가족들에게, 좋은 기운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화합이 되어서, 기운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몸이 되어있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말 화기가 너무 저러고, 정말 좋은 가정에, 좋은 기운이, 집안 전체에 둘러싸여서, 좋은 가정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죠? 가능한 이야기죠? 가능한 이야기죠? 가능한 이야기죠? 가능한 이야기죠?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말고, 이렇게 앉으면, 워낙 힘들면, 힘들어서 아파서 못 견디겠으면, 못 견디겠으면, 집에 가서,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양, 후려 앉아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앉으면, 몸이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밖의 숨은 안이, 이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이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꼭 연습을 안하면, 이렇게 앉으면, 굉장히 여기에 힘이 안합니다. 이렇게 앉으면, 여기에 힘이 안합니다. 이렇게 앉으면, 여기에 힘이 안합니다.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편안한, 여러분이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그래야 되면, 여러분이, 생활하고, 모든, 앉아있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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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와서, 앉는 것을, 연습을 해봅니다. 오늘 한 걸 갔다가, 다시 반복을 해봅니다. 반복을 해봅니다. 이 자세는,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호흡을 왜 하냐면, 처음에, 입을, 벨을, 벨에 대해 뱉는 것은, 오장육부에 있는 탁기가, 천기가 들어와서, 안에서 일을 하고는 탁기가 남아있습니다. 탁기라는 기운이, 나쁜 기운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자고 일어나도, 우리는 자지만은, 내 심연과, 애봄 밖의 나라고 하는 영은 자지만은, even when I'm sleeping, my body may be sleeping, 이런 탁기가 생기게 됩니다. 고 탁기를, 그리고, 그 시간에, sometimes bad energy can be stored. 그래서, 아침에, I do expel, I do expel, by opening my mouth, that way. 오늘 내 뱉을 때, when you exhale, exhale, breathe out all the way, take out everything you have inside, and then eat, while we're cleansing breath. Then, I will intake, universal fresh energy into my body. Then, I become very happy, and, peaceful. Especially, when I eat this in the mountain, then, I just take a fresh energy, you know, in the mountain, I just become very happy. You can do that, it's practice. Now, I'm going to repeat anything, what I've done today, you can practice this more, and remember the exercises. I'm going to repeat anything, what we did today, your hand, your hand, keep it right in on them, male opposite, overlapping your hand, the white spot, and the thumb, has to be overlocked. You can do tha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You have another way of putting your hands together, but now, just, gently rest, while you're done. Very gently. Now, keep your body straight. Please, Who will have your hand? Then, if you want to do the work, who will have your hand in the middle? Tell everyone, that's right. You're listening to all the words. Can we do a lot? We'll come out. I'm comfortable. You're listening to all the words. 한번 더 해보세요. 한번 더 해보세요. 지... 너네 function. 다시 지... 다시.. 지... 여러분 practice please.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뵙도록 하세요. 그냥 올라옵니다. 허리 힘으로 올라옵니다. 아니 아니고, 차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온 풍선이 내가 들었다는 마음이 이것이 온 풍선이 불러지니까 불러지니까 이제 내가 올라왔다. 여기를 마시면서 자, 지 그럼 여기 있던 게 그런데 지는 긴이 There for a little bit shrinking 그래서 your body is going down You have to dig that way. 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뭘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몸의 움직임은 30, 40톤의 추억도 기운, 에아가 들어올린 힘입니다. 이 힘이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젊은이는 배짱이 툭툭하고, 배가 작장한데, 늙은이는 배가 쭉쭉한 이유가, 여기 신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나이 아무리 먹어도 20대와 똑같이 지나면, 여기에 에너지가 쌓여요. 내 뱉고, 디디 마시고, 이것만이 예쁘지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몸에는 에너지 쌓여요. 여러분의 몸에는 에너지 쌓여요. 지금 시험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내려갈 필요 없어요. 진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이 밖에 안 내려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미신입니다. 어깨와 몸의 전체 기운을, 이렇게, 빼기만 하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허리 내려갈 필요 없어요. 허리 내려가는 것은, 허리 굽히 가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또 공부하면 자연적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억지로 내려가, 억지로 내려가, 억지로 내려가, 억지로 내려가, 억지로 내려가, 그건 왜냐는, 역효과. 여러분이 역효과가,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해보세요. 전혀 힘을 주자. 내가 할 때, 내가 할 때, 한번 딱 보시고, 저희도 한번 따라하는 거예요. 힘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가만히 한 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 번 보세요. 한 방 정도 마신것이 한 방이 한 방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약 6개월 정도, 여러분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연습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마시는 좋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도 4000개의 유행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따라하는 시간에 맞추고, 여러분이 잘 못하는 날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따라하는 날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 액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practice on your own. Even though you cannot go all the way down, try not to pull to yourself. Try to be more natural as long as you are relaxing your shoulder, your face, and your arms.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은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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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고 모든 것은 여기만 있는 겁니다 기운도 여기만 있는 겁니다 어느 것도 여기만 하고 아는 것도 여기만 하고 지금도 내려갈 때가 잘했는데 올라올 때는 올라올 때 이래가지고 전드라리가 모습이 힘으로 올라오면 이 등이 이 힘으로 올라오면 이 힘으로 올라오면 이 힘으로 올라오면 여러분이 지금 아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30과 70은 단열밖에 없는 건데 애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것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것 하하, your balloon is located in your lower abdomen. 고요점원 오픈 받으세요 더 빌어 더 빌어 오픈 받으세요 booking If your glue is expanding, therefore it will make your body up. I know it may be uncomfortable so you can spread your leg out. This is a very good question for activating energy for your body's system. So, just hold on. Follow me. While you are sitting down, if you are uncomfortable, you can do this. Do this exercise. When you find yourself, your energy flows. Put your hands on your knee. You see the bone, the round thing? You see the bone, the round thing? Do this exercise. I can move it. I can move it. Okay, I can move i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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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say, Can youazar, I like to? You're not looking at getting your body out, but it fits with your body. Good. So, it is not just changing it. What happening is that it requires several times, it's a small part and you can utilize and that's a small part. 뒤쪽에 들려야 돼. 처음에. 저의 옆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이쪽도, 오른쪽 다리 더 당겨요. 더 당겨요. 다시 한번 더 당겨요. 아주 좋죠. 여기 앉으면 통 놓지 말고 앉으면 좋으면 저의 방향으로 들어가네요. 저의 방향으로 동작을 시작합니다. 여기 에너지가 발끝에 날대요. 지금 에너지를 내 코에 보내주세요. 인헬 엑셀 천지 천지도 아닙니다. 마시국도 아니고 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상태 탈기하는 상태 몰라? 일을 하다가 굉장히 힘들고 도저히 아는 이런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로 하면서 천아니고 지도 아니고 그 상태로 그 상태로 해보세요. 에이 모르겠다. 오케이.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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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드디어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떄 여러분들을 세계적으로 가르치려고 내가 한국에서 올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동양인하고 달라가지고 관절이고 대구고 척추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었는데 여러분을 사실 노인네들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니까 잘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젊은이는 젊은이는 젊은이도 아기가 되고 노인네들도 진짜 아기같이 여러분들이 모인 점점 좋아지. 굳어서 잘 되지 않는 관절이면 세포가 아기가 될 거예요. 제가 원하는 젊은이도 아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보세요. 이 얼마나 더 많은지. 연글 브라델. 그 뒤로 앉지 말고 이렇게. 아니, 그 부분은 아니지. 우리 연글 브라델하고 내 아버지가 같이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내가 내 하는 거에 욕을 보더라구요. 애기들이 놀 때 이렇게 논다고 말해요. 애기들이 전복 먹고 놀 때 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이렇게 놀거든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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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애기들이 그냥 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이냐 하면, 지금 우리 사문도, 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오르는 게 아니라, 애기들은 그냥, 배가 땅에 붙어있고, 그냥, 그냥, 그냥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이냐 하면, 이 세포하고 척추하고 이 관절 전체가 애기하고 같이, 저 unserer 연구 admir하고 똑같은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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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OK 뼈마이터, 이 마이터가 같이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상태에서 이 상태는. 이 상태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게 아니라 덕기가 덕기라는 게 아니라 동양만을 덕기라는 게 아니라 기운을 얻는 것입니다. 땅에서 기운과 내 기운이 하나가 돼서 굉장히 젊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된다. 지금 어떻게 하죠? 그런데 힘이 들죠. 힘이 들죠. 힘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다 간다고요. 그것은 실기라고요. 모든 면에서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이 에너지가 실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관절이 그렇게 되면 젊은이가 움직이고 하는 것이 힘을 얻는 것 같이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 않아서 여러분은 가능한 것이죠. 한국에서 8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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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살 노인도 6개월, 1년, 열심히 하고 나서 약 20년 정도 약 20년 정도 6개월 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그 노인과 같이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이렇게 발가락 끝에 기분이 탁탁 가야 된다. 이게 이래 되면 영국 발가락 끝에 힘이 탁탁 가야 안고 왜 안하는 말초신경에 여러분들이 나열고 말초신경에 말초신경에 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에 기가 가득하고 있어. 아니 또 여러분이 팔굽팀을 해볼 건데 팔굽팀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팔굽팀은 이렇게 일아nant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앞으로는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서 기운이 가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상태로서, 이 상태로서 아령을 하고 옆길을 들고 와략길을 하고 이래가지고 데리는 건 안 돼요. 왜요? 이 굳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애기로 돌아가서 다시 기운을 얻어야 해요.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자꾸 다른 걸 해보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며칠 동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이룬 동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진짜로, 자기를 알 수 있게 가르치겠다고 했다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실 결과, 여러분은 한국인들매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안 되는 미국인들같이 가르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앞으로도 한글을 반복하고 그걸 갖다가, 처음에 내가 이룬 동안, 제자인 준이가, 아, 스님을 참 반복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스님을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난 이해를 못했어요. 설마 그렇게 안 될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오자 생활을 하고, 겉질을 하고, 안질을 안 해가지고, 정말 며칠 가르치버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오늘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앉고, 이렇게 앉다가, 앉다가, 오늘 왜 이렇게 할게, 이렇게 앉다가, 앉는 걸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앉아서 다리가 저리고, 집에서 하다가 조금 앉다가 이러지 말고, 집에서 계속 앉아서, 계속 이걸 머리를 다 비우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정 견디지 못하면, 정 견디지 못하면, 다리를 살며 집혀서, oso 손이 안 σει, meaning 몸이 피우고, 편 견디지 못하면, 청지을 안 뱉게 하고, 그 다음에, 오자처럼, 숨을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보면, 몸은 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몸을 피우고, 그리기, 목을 움직여, 몸을 움직여,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고 또 하는거에요. 이것을 했으면 몸 풀고 그리고 또 하는거에요. 또 하는거에요. 언제까지 안되냐. 이게 될 때까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앉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약에 앉지 못하면 많은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가 처음에 누웠고 누웠다가 그 다음에 기운이 좀 생기면 이제 뒤집습니다. 뒤집죠. 뒤집고 그 다음에 애기가 앉습니다. 애기가 크는 과정인데 이렇게 앉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앉습니다. 여러분들이 앉는 방법 중에서 제일 안정된 방법이 이 상각입니다. 이 상각이 제일 오래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올라가서 테레비 볼 때 가만히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더라. 네르센 부인이 제일 많이 나와 네르센 부인이 제일 많이 나와 네르센 부인이 지금 테레비 볼 때 어떻게 보죠? 네르센 부인은 없어요. 어? 비싸서 닮았는데 아니네 네르센 네르센 집에서 테레비 볼 때 어떻게 보죠? 네르센 집에서 테레비 볼 때 어떻게 앉으세요? 어떻게 앉으세요? 네르센 집에서 테레비 볼 때 어떻게 앉으세요? 어떻게 앉으세요? 어떻게 앉으세요? 어떻게 앉으세요? 동생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과 내하고 매주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도인입니다 도인 여러분들은 왜 도인이 하는 거예요? 혈기도 하겠다고 여러분이 내가 하고 인사를 하고 매주하는 도인들입니다. 그러면 도인들이 도인들을 한 번 더 하는 이 약속은 생명보다 더 안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갔다.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온 카펫도 있고 카펫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이 카펫에 앉아서 테레비를 보면 좀 더 오래 앉아있습니다. 사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재미더라도 오래 앉아있습니다. 이게 재미더라도 왜 재미더라도 기는 가고자 하는데 기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더라도 아픔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몸이 그냥 펼쳐져서 기 흘로 ri-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하루를 앉아있어도 아프게는 그냥 배가 고프지,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혈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앉아있어, 무릎도 피워둬.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가지 했지만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렇게 안고, 오늘, 전해서 마시고, 이게 아픈 것도 뒤쪽에서 펴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전하고, 몇 분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것만 되어오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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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실 허리 두피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못 알아들어서 이해가 안가는데, 다음 주에나 우리의 시간은 없죠.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다음 주에나 우리의 시간은 없죠. 그럼 다음... 머물날 없고요, 목요일날 오는. 목요일날 없네요. 목요일날 없 다음 주에나 나한테 주의할 것. 이거는 다음 주일날 Next week, I'd like to ask you to repeat what we need next week. I'd like to ask you to repeat the things we need next week while I'm not here. 그러니까 이 개념만 가지면 되거든요. 여러분은 개념이 없으니까 그 개념만 가질 수 있도록 다음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해서 그 개념이 바뀌게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예는 선배가, 혈기도는 그렇게 전부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도예 선배는 하늘의 별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은 항상 빛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후배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예요. 혈기도는 가면 사범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매당의 사람들이 그 선배가 모두 고배대 선배가 되어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밀슨이 여기서 제일 선배고 제일 많은 시간을 가졌으니까 내가 없을 때는 넬슨이, 넬슨이 하여튼 책임을 지고, 다음 목요일 날이고, 목요일 날이고 수업을 하세요. 하루 종일 날과 주전을 다 하세요.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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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집에 가서 뭘,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네, 오늘 하자 미야가 하라고 말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집에 집에 가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네, 오늘? 네, 오늘? 잘 되었으면 좋가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도 딱하니까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한 것 전부 다 집에서 연습해 보셔야 되요. 생각나는 대로, 뭐, 이것도 올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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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것도 해보고 해봐서, 여러분, 이걸 해서 여러분이 치면서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이래하고, 이래해서 잘 안되고, 잘 안된다. 다음에서는, 보시면,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질문이 있을때, 왜 이렇게 연습을 할까요? 바이러스는 다른 연습을 할까요? 신호 är ju Geytes, 모든 aspiring 연습을 하고, 이걸 한다고 하세요. 마지막에 이걸 한다고 하세요. 마지막에 뭘까? 마지막 일을 한다를 세우자 7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보이 마스터, 힘이! Up to your chest, come down to your lower abdomen, lower your belly, and go down. Exhale, giving all your energy positive one.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저는 여러분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보고, 여러분 같이 보고.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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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